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4등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운동이 이끄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 봉덕에 드린 말씀 가지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신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도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면서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단 메시지를 잡고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잡고 또 기도해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본받기를 원하세요 틀렸어요 사도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을 했어요 주일날 주신 강단 메시지 그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면서 저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또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은 것처럼 나는 더 철저히 단임 목사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단임 목사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졌어요 왜 그러냐 복음에 대한 열정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또 늘 우리에게 강단 메시지로 함께하시는 단임 목사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말해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있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주신 단임 목사님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눈에 보이는 단임 목사님의 복음사랑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 그것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본당 헌당의 응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투트랙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국내에서는 언약 안에서 전도운동에 집중해야 되겠고요 해외에서는 세계보금말을 위해서 선교운동에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창세의 3장, 6장, 11장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소시성을 가진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소시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은 바로 소크라테스를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대답하셔도 돼요 내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저는 이걸 들으면서요 이 이야기는 창세의 3장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자신을 알라 모든 사람들이 나중심, 자기중심에 빠져있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절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자신을 알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 했어요 나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살펴나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내 자신을 알라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자신자에 점을 하나 붙이면 뭐가 되죠? 너무 어려운 문제를 물어봐가지고 힘드신 것 같은데요 점 하나 붙이면 자산이에요 내 자산을 알라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내 자산을 알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은 전부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있으면 다라고 그러지만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나의 자산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본당 헌당까지 하나님 앞에서 했잖아요 오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깨우쳐야 될 게 뭡니까? 자산 문제예요 너의 자산을 알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내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요 신자 밑에 받침을 기욱으로 바꿔버리면 뭐가 되죠? 내 자식을 알라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공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은 성공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요 참된 성공은 그 자식을 보면 알아요 정말 원약 안에 잘 자라나고 있는가 원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대로 잘 본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원약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공은 뭘 봐서 안다고요? 내 자식을 알라 자녀들이 원약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면 참된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 가지 문제에 다 잡혀 있어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전부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복음을 전달해서 개인을 살리고 가정들을 살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각 지역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전도자인 여러분을 통해서요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가족 또 모든 지역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대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미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결단하고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생리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도자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나가 되어졌어요 지역 보금화에 전심 전력한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 설교 때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거든요 오늘은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 가운데서 지역 전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중심으로 전심 전력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깨닫고 전도자로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전도운동이 이끄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 전도를 위한 원팀입니다 우리는 지역 전도를 위해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야 돼요 지역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올해 신앙생활에서 훈련 잘 받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요 갓 예술도 믿고 답이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줬어요 지역을 복음할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한 팀이 되어줘서 지역을 파고드는 결과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또 제자들을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등전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메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왔을 때요 정말 훌륭한 사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죠 잘 아신 대로 이 바울은 전도자잖아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천막 깊는 일을 하는 산업인이었어요 이들이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당시는 피팍이 극심했기 때문에 로마에 머물려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이들이 고린도에서 서로 만나게 된 겁니다 이들이 만나서 한 일이 뭡니까 평소에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던 그 천막 깊는 일을 열심히 천막 끼워서 개인에게 납품하고 이렇게 돈을 버는 생업수단으로 그 일을 함께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는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랩런트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산업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동행하면서요 함께 늘 전도운동을 펼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산업인 그 자체였죠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고린도까지 올 수밖에 없었고요 또 바울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침묵하고 잠잠하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용기를 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아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복음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가정 또 가문을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정 가문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내가 책임을 주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만 책임지면 세계복음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실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저는 등촌 이동에 살고 있거든요 이 지역이 저 때문에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 교회 주변 살려나가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등기 18장 5절입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스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라와 디모데 같은 전도자들을 이렇게 합류시킨 것을 알 수 있어요 힘을 얻은 바울이요 더 뜨겁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글쓰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예수가 글쓰신 사실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전할 복음은요 오직 예술도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든지 그들에게 내가 말해야 될 것은요 예수는 글쓰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글쓰만 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지역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신라와 또 디모데 여러 사역자들과 힘을 합했어요 그 피파 가운데서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역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우리가 팀을 이뤄서 하나의 팀이 되어줘서 지역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전도하게 되면 지역 복음하는 모자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 7절 8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유하는 뒤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줄을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들을요 전도팀들을 배척했어요 피파 가운데 고린도까지 왔는데 고린도주에 있던 유대인들조차도 이들을 배척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개의치 않았어요 핏박이 와도 또 유대인들이 배척을 해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디도 유스도 집 또 회당장 그리스버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정을 파고든 거예요 회당으로 가정으로 파고들면서 지역 복음하에 전심전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정말 성경적 전도 전도 전략 방법 중에 방법 미션 홈 또 가정을 파고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개인을 전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요 가정을 파고들어서 그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지만 돌아오는 대가는 허무했어요 핏박이 일어났고 어떤 데는 쫓겨나기도 했고요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절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거부하는 사람, 핏박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본받았어요 바울이 그 극짐한 핏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 전한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 생명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루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을 했어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너는 가서 모든 가정과 가문 지역 민족 세기를 복음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보다 더 든든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저 전도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지역만 복음하시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이 함께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고 우리는 지역 전도를 위해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지역 전도를 위해서 전심 전력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전도를 위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역 전도하라고 원팀이 되도록 불러주셨어요 각 교구마다 각 대교구마다 또 우리 교회 하나의 팀이 되어줘서 지역을 복음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성교는 남부대교구 신월동에 있는 선안병원에요 선안병원에 권사님 한 분과 함께 들어가서 말기암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옵니다 이 선안병원에는 말기암 환자들만 이렇게 있는 병동이 있어요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인 우리 교회 김종민 집사님이 여기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영적 돌봄 프로그램을 가지고 환자들 중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보살핀 받기로 원하는 분들 있으면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또 상담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본래는 천주교 불교 다 이렇게 연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에게만 연락이 왔어요 말기암 환자들을 위해서 살게 해줄 수 있는 영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자를 찾던 중에 우리 청년성교위원회 조해찬 전사님을 통해 가지고 또 내가 그 지역을 맡고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가 찾아가서 열어서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무조건 간다 이렇게 했어요 만나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그래서 집사님한테 귀뜸했어요 이 이야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스님들한테나 또 신부들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말고 그냥 나만 계속 들어올 테니까 그분들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어요 알았다는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들어가는데요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돌아오잖아요 이번 주에 만났다고 해서 다음 주에 또 만날 그런 기약이 없어요 말 그대로 말게 하면 환자들이에요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루 사이에도 이렇게 여러 명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갈 때마다 항상 환자 명부 이렇게 그걸 가장 먼저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환자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지난주에 만났던 분들 아직도 명부에 있는지 없는지 그건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 명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 집사님 벌써 다 분석을 해놓으셨어요 종교가 뭔지 기도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상담하기를 원하고 하는 내용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린 들어가서 그냥 사역만 하면 돼요 너무 좋은 그런 사역지예요 그런데 한 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번 주 만나는 분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기도하고 오는데요 한 분은 70 중반인 남편이 말기암 환자죠 곧 이제 돌아가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의식이 명료했습니다 가로하시는 분이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환자를 위해서 기도 좀 해드리기를 원한다 목사다 이렇게 밝히니까 이분이 고전하지 않고요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요 그래서 커튼 쳐져 있는 안에서 환자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다니 나오셔가지고 참 이상하네 지난번에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거절하더니만 오늘은 허락한다고 그런대요 참 이상하네 그러면서 커튼을 열어주신 그래서 가서 기회다 싶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접을 하는데 환자는 누워있고 보호자 와이프는 옆에 앉아서 똑같이 들었잖아요 같이 다 따라서 기도하도록 했는데 두 분 다 따라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아멘하고 나니까 같이 가셨던 권사님이 어르신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영접하고 나니까 얼굴의 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부인도 이렇게 보시더니만 그제서야 부인도 같이 웃음을 띠는 그런 얼굴을 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기뻤죠 복음 전학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오고 그 다음 주에 가서 환자 명부를 보면서 그분의 이름이 있는가 봤더니만 이름이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소천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환자 명부에는 이름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 생명체계는 그 이름이 기록되실 것이다 확신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급하면 급한대로 복음만 말하게 되어지면 역사는 하나님이 아세요 긴 시간 짧은 시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영접을 했는데 두 분 부부가 영접하셨고 한 주 만에 이렇게 소천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11월 1일이에요 지난주간 1일에 만난 분인데요 백용화라는 75세대 최정암 말기암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이분은요 목동 지역에 같은 건물에 사시던 이 권사님이 이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분을 철저하게 막는 사람이 보호자인 아들이에요 절대 아들을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선안병원에 입원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병원에 가시면 이분이 입원한 걸 보시거든 꼭 복음전에서 영접 좀 시켜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전화를 하셨어요 알겠다고 그러고 가서 보니까요 백용화라는 이름이 명부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서둘러서 병상을 찾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딱 앉아가지고서는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도 해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다른 분들을 기도해드리고 사회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명부를 보니까 이름이 있어요 얼른 이분을 찾아뵙기 위해서 병실을 찾아갔더니만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꼭 파수병처럼 보초병처럼 아버지 곁에 앉아가지고 복음전하는 걸 막던 이 아들이요 자리를 비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요 아버지 곁에 가서 복음전했어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눈을 감고 있는데 이분 열지는 못하지만 입술을 제가 말할 때마다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의식이 있구나 싶어서 귀에다 대고 복음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영적기도를 드렸습니다 본인이 따라서 영적기도를 못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곁에서 대신 또 따라서 영적기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오적기죠 오적기 가서 명부를 보니까 역시 그분 이름이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월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도 소천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반응하셨고 예술소를 마음속에 모셔드린 것이 분명하다면 그런 말로 고백하지 못했지만 그런 건강이 되질 못했지만 분명히 영접하셨으면 구원 받았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어요 이람이 천국 가면요 이런 분들을 좀 만나보고 싶어요 선한병원에서 영접하신 분 맞죠 정말 천국에서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요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우린 더 이상 창세의 3장, 6장, 11장 문제 가지고 목 메고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 것들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물질과 성공,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제목이 전도할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는 그 심령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만나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용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자가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이미 이 말씀을 받기 전에도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듯이 이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더욱더 전도운동에 집중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집중해 오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또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할 것이 뭐겠습니까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전도운동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운동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바울에게 전도운동을 명령하신 분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밤에 죽게 해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요 깊은 기도 가운데에서 이렇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깊은 기도 가운데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침묵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복음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죠 더 이상 잠잠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말하기를 원하세요 예수소를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글쏘신 것을 담대히 말했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될 것은 오직 글쏘입니다 오직 글쏘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작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보다 더 든든한 배경이 없죠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신데요 누구의 배경입니까 전도자의 배경이에요 나의 배경이 아니라 전도자의 배경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금 가진 전도자가 맞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결단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보금 증거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응답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작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바울은 지금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많은 대적자들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방패의 마귀가 되어주시니까요 바울이 보금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자로 일어서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어떤 문제도 지역 전도를 위한 여러분의 도전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언약 안 했어요 성사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운동에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중심이 지역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울이 전도운동에 도전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왜 우리가 전도운동에 도전해야 됩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택한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릴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전도자 바울이 깊은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이 지역에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살피시면서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또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에 아직도 구원해야 될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언약을 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는 것이고요 즉 보금화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내가 보금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백성 내가 보금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욕사하시니까요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항상 바울처럼요 전도자의 중심을 가져야 돼요 단임 목사님처럼 참된 전도자 참된 선교사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주변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지역 전도와 세계보금화를 위해 믿음으로 전도하는 일어서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전도 대상자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에게 정말 저 사람 꼭 구원받아야 될 텐데 저 사람이 꼭 보금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이름들이 있죠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전에는 한 사람이 300명 명단 작성도 하곤 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지역에서 또 생업현장 직장에서 꼭 보금을 받아야 될 사람 타켓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몇 명이요? 몇 명? 한 명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한 명 이상 꼭 명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연말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교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명단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에게 보금의 영향력을 입혀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대상자들에게 보금의 영향력을 입혀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느 땐가 보금을 전하게 되어지면 보금을 받아들이게 돼요 얼마 전에 장로님 한 분과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이 장로님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는 형제 중에 장남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친남매 중에 첫째다 장남이다 이야기하면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래요 자기도 늦게 예수님이 믿었지만 매제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매제들이 있어가지고 매제들 보금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끼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래요 그래서 그 매제들을 어떻게 해서 장로님이 꽉 잡고 있냐 이제 곧 교회와 바로 앞단계에 와있다 교회 문턱 바로 앞에까지 다가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꽉 잡을 수 있었냐 물어봤더니요 불신자들은 돈이면 뻑 갑니다 그래요 장로님이 그래요 돈이면 뻑 갑니다 그래요 돈으로 어떻게 하셨길래요 그랬더니만 매제들 가정에 어떤 큰일이 있거나 특히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할 때는 몇십만 원 이렇게 부주하는 게 아니라 한 오백만 원씩 이렇게 하신대요 오백만 원씩 그러면 당장 달라진대요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셨냐 감격해 한대요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장로님이 일이 있거나 또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 그냥 장로님 말씀은 100% 오케이 이제 한 가지 교회에 오시는 것 이것만 남았다 그래요 교회 문턱까지 왔다 그만큼 영향력을 입히면서 이렇게 관계를 해 오신 것을 일러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결혼식 있거나 어떤 큰일이 있으면 오백만 원씩 그럼 부주해라 그 이야기냐 그 이야기는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영향력을 입히게 되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생명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오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한 생명이 구원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는데 오백만 원을 들여서 한 생명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복음에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 전하고 교회와 시켜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을 시키고 난 다음에 단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치해두면 안 돼요 방치해두면 무슨 죄라고 그랬죠 너무 오랜만에 말씀을 드려서 다 잊어먹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영접만 하고 방치해두는 것을 영적 영하유기죄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적 영하유기죄 영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까지 40년 50년 살아오면서요 세상 체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젖어있던 사람이 영접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을 교회화시켜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돌봐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을 보살피기를 결혼할 때까지 학교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이렇게 대부분 살펴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요 영접해서 또 교회화 되어졌으면 이분들이 스스로 교회에 와서 강단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주변 전도회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신앙 생활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우리가 돌봐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요 나도 바울처럼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지역 전도를 위해서 전도운동에 전신 전력해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전도자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또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부모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Can-C-L-F로는 물론 자연이 계속 Bueno-C-L-F로로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내가 가장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의 역사는 하나님을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을 보호합니다